에이오에이 짠 안녕하세요 겟아웃으로 돌아온 에이오에이 미나입니다 오늘은 인기가요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에이오에이 블랙 유닛 활동 중입니다 지금 에이오에이 하이터 애들은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보고싶어요 우선 저희 언니들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에이오 누구한테 먼저 가지? 아 찾았어요 잠시만요 목표물 발견 지민 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방금 인기가요 리허설한 거를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 있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오늘 어때요? 잘한 거 같나요? 오늘 오늘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런 표정으로 재밌다 할거야 방긋방긋 재미있었어요 이뻐요 머리가 변했는데 컨셉 이번에는 제 투톤요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홍색 투톤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핫핑크에요 핫핑크 저번에는 무슨 색이었죠? 저번에는 초록색도 아닌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거지 에메랄드색 에메랄드색 이번에는 핫핑크 에메랄드색 특별한 색이었죠 자 본인의 머릿결 비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머릿결이 안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었네요 안녕 초아언니 다음 목표물 유나언니였는데 아잉 뭐하시는거죠? 안녕 뭐하시는건가요? 유나언니 뿅 초아언니가 카메라를 끄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도망갔어요 다음은 아까 찍으려고 했던 목표물 세번째 유나언니한테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치롱 언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엄청 굵게 잘 발렸네요 뿅 뭐하고 있었나요? 유나언니 오늘 처음으로 머리를 바꿨어요 유나언니 선물을 받았어요 우와 편지다 AOA에게 본명 밝혀도 되나? 감사합니다 유나언니 여기 앞까지만 가오 리네 까지만 유나언니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가오리님 선물로 왔어요 마케도 같은 자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저희 따뜻하게 잘 이번 겨울 잘 나가고 다음 겨울까지 언니 팬 팬분들께 한말씀 해주세요 저희 이번 겟하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아직 밴드 다음에 댄스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할테니까 계속 계속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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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화이트에 애들에게 한마디 연습실에서 잘 있니? 보고 있느냐? 보고 싶다 이 영상으로 볼까요? 아마 볼 수 있겠죠? 혜정, 찬미, 설현이 지금쯤 아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을건데 저희 문의도 해주세요 화이팅 곧 가겠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진짜 혜정이야 혜정아 너네 TV 없어서 우리 못 보는거지? 볼거야 알아서 컴퓨터로 꼭 다운받아보시길 실시간으로 보시길 본방사전하면 가서 보자 실무임 안녕 뿅 배고파 저희 배가 너무 고파서 아이고 밥 먹고 올게요 밥만 먹고 밥만 먹고 다음 2탄에서 만나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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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